영상 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HLB그룹 많이 흔들어 대고 있죠. 흔들어 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HLB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려 지금 대한민국 최초 항암신약회사가 HLB그룹이 될 예정이죠.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위암 3차 만 가지고 평가받던 그 정도의 주가 위치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HLB그룹이 손에 쥔 가남 1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승인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HLB그룹이 이 정도에서 상승이 끝이 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적죠. 상승이 재료 크기에 비해서 상승을 한 지금 현재 가격이나 기업의 가치 수준을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조합 이 조합이 FDA 최우선 치료법으로 가남에서 지금 선정이 되었죠.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카넬리주마카 리보세라닙의 조합이 지금 1차 지표가 상당히 잘났죠. 손에 쥐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승인이 된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의 ND 승인 신청을 들어갈 예정이죠. 승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이 조합에 대해서 절반 가격 수준으로 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FDA에서 최우선 치료법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지금 티센트릭, 아바스틴 데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사바는 역사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넬리주마카 리보세라닙의 조합 어제 데이터가 한번 슬쩍 뿌렸죠. 그 데이터를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왔죠. 상당히 좋습니다. 티센트릭, 아바스틴 조합도 상당히 좋은데 데이터를 한번 보겠는데 이 데이터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은 사람도 이걸 택하겠죠. 최우선 치료법이라고 FDA에서 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얘를 택할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얘로 해라. 얘로 치료를 받아도 된다. FDA 승인 받은 그런 조합이고 같은 조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FDA가 최우선 치료법으로 선정했죠. 1차 간세포암 치료 부동의 1위였던 넥사바 부동의 1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얘가 지금 단독이었죠. 그만큼 간암 치료제가 개발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대목이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티센트릭, 아바스틴 면역항암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조합이 들어가면서 얘는 밀리고 있죠. 최우선 치료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아주 면역항암제 가격이 원래 비싸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황인데 이 아바스틴 특허가 지금 만료가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HLB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특허 완료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간암 1차 치료제 부동의 1위였던 넥사바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이 조합에 밀려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업계는 병역요법 적응증이 아바스틴의 세팔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티센트릭 면역항암제 그리고 아바스틴 표적항암제 이 병역요법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FDA 표준치료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달에 아스코는 자국내 국립종합암센터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간암 1차 치료 옵션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역요법을 최우선순위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지난해 아스코에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역요법으로 치료한 환자군의 생존기간이 넥사바보다 34%나 더 긴 데이터가 나왔죠. 19.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완전관의 역시 7.7% 넥사바의 완전관율 0.6%밖에 안되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개선된 연구결과 가 확인이 됐습니다. 절제 불가능한 중증간암환자 79명 대상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에서도 두 약물 병역요법의 6개월차 생존율이 80.7%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등 병역요법이 간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이 되는 게 리보세라닙, 칸넬주모카 리보세라닙의 이런 조합이다라는 거죠. 엄청난 상황이죠. 에스모어에서도 이 치료법을 1차 치료시 표준요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간암 병역요법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런 상황이 열리고 있죠.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얘가 지금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지금 33% 높은 19.2%가 19.2개월이 나왔죠. OS가 19.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리보세라닙과 칸넬레주마베 조합이 1차가 16개월 나왔죠. 2차가 17개월 나왔습니다. 넥사바하고는 넥사바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손에 지금 이제 삼상 데이터는 손에 쥐고 있고 이제 에스모어에서 발표가 되겠지만 어제 나온 이런 연구자 논문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6개월 17개월 나왔죠. 그리고 넥사바보 비교해서 유의차를 확보했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사바 부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넥사바를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은 쓰겠죠. 지금은 티센트리아바스티니 조합이 워낙 좋으니까 1차로 권고를 하고 있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넥사바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생존 확률이나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이죠. 얘를 쓸 겁니다. 그런데 리보세라닉과 캄넬리 주마 이 조합이 이제 승인을 받아서 나오게 되면 판도는 완전히 바뀌겠죠. 얘는 이제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 캄넬리 주마 이 조합이 이제 승인을 받아서 나오게 되면 판도는 완전히 바뀌겠죠. 얘는 이제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 가격적인 측면에서 얘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얘보다도 이 조합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죠.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얘보다는 엄청나게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높다. 이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조합이 같은 조합이야. 같은 조합. 같은 조합이고 손에 쥐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NDA 승인 신청을 하고 NDA 승인 신청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NDA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얘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얘하고 얘하고 있으면 얘로 하면 내가 생존 확률이 확 떨어지는데 야 보험사야 내가 이걸로 해야 돼. 내가 그러다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얘의 조합하고 얘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또 그런 계열이고 그렇다 그러면 또 보험사 추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산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수준의 중산층 이하 정도 되면 이 부분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로 강력한 침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